어깨를 내리시고, 안다가, 그렇죠. 다시 견갑골, 여기 더 펴줘야 돼요. 상체가 움직이죠, 지금? 여기가 아니라 여기 견갑골 팔.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어요. 견갑골이 이렇게 빠졌다가, 바닥에, 받았다가, 그렇죠. 여기 상체발끝, 여기, 여기, 그렇죠. 느껴지십니다. 날미도, 열렸다가 붙여요. 그렇죠. 좀 밀어주고, 그렇죠. 꽉 안다 붙여주세요. 그렇죠. 조용히 밀었다가, 받으시고.